상곡지 읽어보죠. 오늘은 제가 게임 더하고 싶진 않고 상곡지를 읽을 생각으로 방송을 켰어요. 지난번에 여포장홍전 한명은 의리를 엄청 지키고 한명은 의리를 안지키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게 상의한 두사람을 진수가 모아놨는데 이번에는 그냥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공손도사장전입니다. 이공손은요. 공손시 두명이라는 의미인데 공손찬하고 공손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도는요. 도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장이라는 것은 장양, 장연, 장수, 장로 이렇게 총 몇명이냐? 7명의 열전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7명뿐만 아니라 공손도열전이나 공손연도 들어있을 거고 유동의 공손시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쭉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367쪽이네요. 제 책에서는 일단 공손찬 얘기부터 나옵니다. 자 공손찬은 자가 백규이고 요소군 영지현 사람이다. 공손찬은 후안의 이제 요지역에 있던 군벌이었고 나름대로 북방에서는 굉장히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요소군의 문하서좌에 임명되었다. 문하서좌라는 것은 뭐 문서를 맺기는 이라는 말당관리랍니다. 자 그는 용모가 당당하고 목소리가 우렁찼는데 후태수가 그 그릇을 알아보고 자기 딸을 그의 안으로 삶도록 하고 탁군 사람 노식에게 군의 경전을 비우도록 했다. 나중에 공손찬은 다시 군의 낮은 벼슬아치가 되었다. 탁군은 욕입니다. 탁이 욕입니다. 사실 이제 노식하고 둘 다 유비한테 그러니까 노식하고 공손찬하고 유비가 둘 다 이제 노식한데 배웠다 그러죠. 자 유태수가 일의 연저대 정의로 불려갈 때 공손찬은 술의 몰이가 되어 그 고된 일을 맡았다. 정의로 불려갔다는 것은 일종의 재판받으러 왔다. 그런 얘기에요. 자 유태수가 일남군으로 귀양갔을 때 공손찬은 쌀과 고기를 준비해 북망산에 올라 선조들에게 제사 지냈는데 그는 술자들 들어 추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저는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의 신화가 뛰었으니 마땅히 일남군으로 가야 합니다. 일남군에는 풍토피형이 만연해 아마도 돌아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선조들에게 이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가 두 번 전하고 강기하여 일어서니 이때 그의 행동을 본 사람들이 모두 흐느껴 울었다. 일남군이 어디일까 일남군이 저 아래쪽이 어딘가 같은데 모르겠다.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죠. 자 유태수는 가능 도중에 사면되어 돌아왔다. 공손찬은 효렴으로 천거된 낭이 되었으며 요동 속국의 장사로 임명되었다. 공손찬은 일찍이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요새를 순시하러 왔다가 수백 명의 선비족 기병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없는 정자로 물러나 부하 기병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이들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모두 죽을 것이다. 공손찬은 직접 창을 들고 양쪽에 날카로운 칼을 차고 말을 달려 출동해 선비족 기병들을 창으로 수십 명을 찔러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다. 그와 부하 기병 또한 절반이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 몸을 빼내올 수 있었다. 선비족은 타격을 입은 후로 두 번 다시 요새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손찬은 탁현의 영으로 영전되었다. 자 광화 연관입니다. 양주의 도적이 붕괴했을 때 양주라는 건 여기입니다. 양주의 도적이 붕괴했을 때 조정에서는 유주의 돌격기병 삼천명을 징발했으며 공손찬에게 도독의 권한을 주어 그들을 지휘하도록 했다. 유주라는 곳이 요기 요지역을 의미합니다. 군대가 계중까지 갔을 때 계중이라는 것은 뭐 이 근처가 될 겁니다. 어양사람 장순이 요소 오한족의 구력거등을 꾀어 반란을 일으켜 계중에서 약탈하고 자칭 장군이라고 하면서 관리와 백성들을 협박해 우북평국과 요소 석국의 여러상을 공략했는데 모두 그들에게 처참히 무너졌다. 개라는 곳은 요 근처 어디 땅인데 옛날 연나라 수도입니다. 북평하고 우북평은 이 근처 요소가 여기죠. 공손찬은 수하 부대를 이끌고 장순 등을 추격해서 공을 세우고 기도 위로 승진했다. 요소 석국 오한족의 탐지왕이 부족 사람들을 이끌고 공손찬에게 와서 투항했다. 공손찬은 또 중랑장으로 승진하고 도종후로 봉해졌으며 진군의 요동 속국에 주둔하며 호족과 5,6년 동안 공방전을 벌였다. 고력거등이 청주, 서주, 유주, 기주를 약탈해 이내주는 피해를 입었지만 공손찬은 막아낼 수 없었다. 청주, 청주, 서주, 유주, 기주 이렇게 내주입니다. 북동쪽의 주둘이죠. 조정에서 논의하기를 종정관인 동해군의 유배관은 유배관은 유우입니다. 동해군은 여기입니다. 유우는 이제 황실의 종친으로 나중에 원소가 황제로 세우고 일려고 했던 사람이죠. 동해군의 유우는 도둑과 인의를 갖춘 사람으로서 예전에 유주자사로 있으면서 은혜와 신의를 널리 전하했으므로 오랑캐들조차도 그에게 복종했으니 만일 그에게 진압하고 달래도록 한다면 병사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서 그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유우를 유주목으로 임명했다. 유우는 임용된 후 오랑캐에게 사람을 보내 반역을 했을 경우에 이의 득실을 설명하고 장순의 벌이를 보내도록 요구했다. 잠깐만요. 자, 오랑캐들은 유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즐거워했으며 각기 통역을 보내 자발적으로 귀순을 요청했다. 공손차는 유우의 공로를 질시했으므로 몰래 사람을 보내 호족의 사자를 죽이도록 했다. 호족은 이를 알고 호족이라는 것은 오한적을 의미하겠죠. 오랑캐 이를 알고 새끌로 달려와 유우를 만났다. 유우는 상주하여 여러 곳의 주둔병들을 철주시키고 다만 공손찬이 이끄는 보병과 기병 1만 명만 남겨 우북평을 지켜도록 했다. 장순은 처자식을 버리고 선비족당으로 달려갔지만 식객 왕정에게 사르되 머리가 유우에게 보내졌으며 왕정은 열호로 봉해졌다. 유우는 공을 세웠으므로 태위로 임명되고 양분 후에 봉해졌다. 마침 그때 동탁이 낙양으로 와서 유우를 대사마로 승진시키고 공손찬을 분모장군으로 임명해 계후로 봉했다. 동탁이 낙양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관동지역에서 의로운 군대가 일어나자 이거 18로 지역은 의미하죠. 동탁은 황제를 협박해 서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유우를 불러 태부로 임명했지만 길이 막혀 명령이 전달되지 못했다. 원소와 한복이 상의하기를 황제가 간신들에게 조종당하고 천하 사람들은 마음을 귀의할 곳이 없는데 유우는 황족으로서 평판이 높고 명성이 있으니 유우를 천자로 추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자를 보내 유우를 만났지만 유우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소 등은 유우에게 상서일을 맡길 테니 당독으로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얻어 관직을 임명하도록 권유했지만 유우는 이 또한 승낙하지 않았으며 원소 등과 우호관계만 유지했다. 유우의 아들 유화는 시중이 되어 장관에 머물고 있었다. 천자는 동도, 그러니까 낙양이죠. 동도로 돌아오던 생각으로 유화에게 부탁해 유화에게 동탁으로부터 거짓으로 도망쳐 몰래 무관을 빠져나와 유우를 찾아 군대를 이끌고 맞이하려 나오라고 했다. 유화는 원술의 영지를 진화하게 되어 원술에게 천자의 생각을 설명했다. 원술은 유우를 이용해 외부 원조를 받고자 유우를 붙잡아두고 보내지 않았으며 유우의 군대가 도착하면 함께 서쪽으로 갈 것을 약속하라고 유우로 알금 유우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다. 유우는 유화의 편지를 받고 수천기명을 그에게 보내주었다. 공순차는 원술이 두마음을 품었음을 알고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유우가 군대를 일으키는 것을 제지하려 했으나 유우는 듣지 않았다. 공순차는 이 점을 원술이 듣고 원망할까 두려워서 사촌동생 공순월에게 기병 수천을 인솔해 원술에게 가서 손을 잡고 비밀리에 원술을 시켜 유화를 잡아 그가 갖고 있던 군사지휘권을 빼앗도록 했다. 이후로 유우와 공순차는 더욱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유화는 원술에게서 도망쳐 북쪽을 당해 달렸으나 또다시 원술에게 잡혀 머물게 되었다. 이때 원술은 손견을 보내 양성에 주둔시켜 동탁에 대항하도록 했고 원술은 주왕을 보내 그곳을 탈취하도록 했다. 원술은 공순월과 손견을 보내 주왕을 공격하도록 했으나 승리하지 못했고 공순월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으니 공순찬은 개빡쳐서 말했다. 내 동생이 죽었으니 이 재난은 원술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때부터 바로 공순찬과 원소 간의 개싸움이 시작됩니다. 공순찬이 본거지는 여기고요. 원소의 본거지는 그때 아마 기주를 먹었을 테니까 이 지역일 텐데 이렇게 기주와 유주 사이에 싸움이 크게 벌어지면서 이 지역에 한동안 전란에 휩싸이게 되죠. 자 군대를 내보내 반하에 주둔시키고 원수에게 복수할 준비를 했다. 원수는 공순찬이 두려웠으므로 자기가 차던 발해 태수의 인수를 공순찬의 사촌 공순범에게 주고 그를 발해군으로 보내 공순찬과 우호관계를 매질했다. 공순범이 발해의 군대를 이끌고 공순찬을 도와 청주와 서주의 황관적을 격파하니 공순찬의 군대는 더욱 강성해졌고 개교까지 진군했다. 그는 엄강에게 기주를 다스리게 하고 전해에게 청주를 다스리게 하며 단경에게 연주를 다스리도록 해 모든 군연을 설치했다. 지금 보시면은 엄강한테 기주를 다스리게 하고요 기주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전해에게 청주 청주는 여기고 그 다음에 단경에게는 연주를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순찬의 세력이 굉장히 멀리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유주에 한정되지 않고요. 물론 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진 않았겠지만은 자 원소는 광천에 진을 치고 대장 구기를 선봉에 세워 공순찬과 싸우게 하였고 엄강을 사러잡았다. 자 공순찬은 패에서 발해까지 달아났고 공손범과 함께 기현으로 돌아 큰성 동남쪽에 작은 성을 만들었는데 유가 있는 곳과 가까웠으므로 점차서로 원화를 품고 바라보게 되었다. 자 선전에서 그 초전에서 원소가 이겼습니다. 유우는 공순찬이 난을 일으킬까 두려웠으므로 군대로 움직여 공순찬을 공격했다. 자 유우가 공순찬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공순찬에게 패해서 거용으로 도주했다. 공순찬은 거용을 공격해 유우를 사로잡았으며 그를 포로로 삼아 기현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동탁이 죽었으며 천자는 사자 단훈을 보내 유우의 시급을 넓혀주고 6주 6주를 감독하도록 하고 공순찬은 전장군으로 승진시키고 역 구해봉했다. 역이라는 것은 맨날 요 근처 땅입니다. 자 공순찬은 유우가 황제를 칭하려 했다고 무고하고 단훈을 협박해 유우를 참수했다. 공순찬은 단훈을 추천해 유주자서로 임명했다. 공순찬은 교만하고 방자해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기억하면서도 장점은 잊어버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죽임을 당했다. 유우의 종사인 어양사람 선후보와 제주 기도위 선우훈 등은 유주의 병사들이 끌고 공순찬에게 복수하려고 했다. 연나라 사람 염류는 줄곧 은혜를 베풀고 신뢰를 쌓았으므로 보주들 염류를 추대하여 오한족의 삼아로 삼았다. 염류는 오한족과 선비족을 끌어들이고 끌어들이고 호족과 한나라 사람 군사를 수많 명 얻어 공순찬이 배치시킨 어양태수 추단과 노북에서 접전을 벌여 크게 무찌르고 추단을 죽였다. 공순찬은 지금 적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있던 유우를 잡아 죽였지만은 유우의 잔낭들이 공순찬을 적대하고 있고 그리고 원소도 공순찬을 별로 꿀깝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적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원소는 또 국의와 유우의 아들 유화를 보내 선후보와 합류한 후 공순찬을 공격하도록 했다. 공순찬은 몇 차례 싸움에서 지더니 역경으로 도망가 소비만 공고했다. 역경도 매나 저기 여기 요 근처입니다. 여러분 호평 어디일걸요? 그는 열 겹의 참호를 파고 참호 뒤로는 아주 높은 흑산을 쌓았는데 높이는 대여섯 장이나 되었으며 위에 두각을 만들었다. 이게 역경로군요. 우주방어 참호한 정가운데 흑산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열 장이 늘었으며 자신은 그 위에 머물렀고 거기에 삼백만 석의 공부를 쌓아놓았다. 공순찬이 말했다. 지금 열 장 읽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천하의 이른 손가락만 휘두르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 보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병사들을 쉬게 하고 농사에 온 힘을 기울여 양식을 축적하는 것이 더 낫겠다. 병법에서 말하기를 백겹의 두대는 공격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나의 두대는 천겹이고 양식을 다먹고 나면 천하의 정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순찬은 이런 방법으로 원소를 지치게 할 생각이었다. 원소가 대장을 보낼 공격이 있지만 몇 년이 되도록 함락시킬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역경루죠. 우주방어 하는 권한 4년입니다. 199년입니다. 원소는 전군을 출종시켜 공순찬을 포위했다. 공순찬은 아들을 흑산정에게 보내 보내요청하고 흑산정은 요 지역 어디 있던 산적들입니다. 10만명이라고 하죠. 흑산적 10만이라고 하죠. 자신은 직접 돌격기병들이 끌고 단숨에 포위망을 뚫고 나와 서남쪽 산악지대를 따라 흑산의 병력을 거둔 다음 기조를 공격해 원소의 후방을 단절시키려고 했다. 장사 관정이 공순찬을 설득해 말했다. 지금 장군의 장사들은 땅이 꺼지듯 완전히 와이댔습니다. 지금 그들이 서로 군기를 유지하는 것은 집에 있는 부모와 자식을 걱정하여 장군을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군이 오랫동안 지킨다면 장차 원소는 자발적으로 군대를 물릴 것입니다. 원소가 자진하여 군대를 물리고 나면 사방의 무리들이 또 모일 것입니다. 만일 장군이 지금 이곳을 버리고 떠난다면 군대는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곳일 것이고 역경은 순식간에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장군이 봉거지를 잃고 황야로 고독하게 떠들면 또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순찬은 마침내 출동을 그만두었다. 구원병이 도착한 후 공순찬은 안팎에서 원소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기일을 정하고 군대가 도착하면 불을 들어 알리도록 했다. 원소의 염탐꾼이 그 편지를 손에 넣어 약속한 기일에 불을 들였다. 공순찬은 구원병이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병사를 내보내 싸움을 시작했다. 원소가 복병을 숨겨놓았다가 공격해 공순찬을 크게 부질렀으므로 공순찬은 돌아와 소비를 굳게 했다. 원소는 땅 밑으로 길을 파서 돌격해 누각을 무너뜨리고 공순찬이 사는 중앙의 흑산 가까이까지 갔다. 공순찬은 반드시 질 것을 알고 처자식 전부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후보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천자의 명을 받들었으므로 천자는 선후보를 건축장군에 임명하고 유지의 육군을 감독하도록 했다. 여섯군을요. 조조와 원소 등이 반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유지로 돌아가 진압하고 위로하도록 했다. 조조가 난피를 격파하자 여미는 부하와 선비족을 이끌고 와서 명마를 바치고 대군을 영재뱃으며 삼군의 오한족을 정벌하는 데 참가했다. 삼군의 오한족이라는 것은요. 요소, 요소의 왕돈, 요동의 소복연, 소복연, 그리고 우북평의 오연입니다. 자참과 있으므로 공적의 의교에 그를 관내후로 봉했다. 선후보는 또 부하들의 인솔에 조조를 따라가 싸웠다. 조비는 황제자리에 있을 때 선후보를 호화장군으로 임명하고 여미를 도요장군으로 임명하고 모두 현후로 승진시켜 봉화고 특진자리를 주었다. 네, 봄새 안녕하세요. 요까지가 공순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도겸입니다. 도겸 그 우리 연희에서 뭐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나왔던 도겸입니다. 얼마나 개새끼인지 한번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했네. 얼마나 쓰레기인지 한번 보시죠. 자, 도겸은 자가 공주이고 단양 사람이다. 단양이라는 것은 요지역이죠. 아이고 단양이 요기죠. 자, 어려서부터 항문을 주화해서 유생이 되었고 주화군에서 벼슬했으며 무죄로 천거되어 노현의 영에 임명되었다. 유주자사로 승진하고 불려가 의랑으로 임명되었고 거기장군 장훈의 군사일에 참여해 서쪽으로 가서 한수를 토벌했다. 한수를 토벌했다는 말은 한수하고 변장이 일으켰던 반란을 공격했다. 자, 이때 서주의 황건적이 난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도겸을 서주자사로 삼았다. 그가 황건적을 공격해 쳐붙으니 적들이 달아났다. 아, 요게 이제 그 식이군요. 요때부터 도겸이 서주에 있게 됐나 보네요. 자, 동탁의 난이 일어나자 그 주화군의 병사들이 군대를 익혔다. 천자는 장안으로 수두를 옮겼고 사방과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나 도겸은 사자를 보내 샛길로 가서 천자에게 공무를 바쳤으므로 그 공으로 안동장군 서주목으로 승진하고 율량호에 봉해졌다. 당시 서주 백성들은 부유에서 공무를 충분하게 비축했으므로 매우 많은 유민들이 그곳에 몸을 의탁했다. 그러나 도겸은 도의를 위배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했다. 광릉태수였던 나야 사람 조욱은 서주의 명사로 충성스럽고 정직했으나 소울이 대접했고 조괭 등은 아차 많은 사악한 소인배인데도 가까이 하고 임명했다. 따라서 형벌과 정치는 형평을 잃었고 선량한 사람이 대부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형세는 점점 혼란스러웠다. 합의사람 궐선은 스스로 천자라 일컬었는데 도겸은 처음에 그와 동맹을 맺어 약탈을 일삼았다. 후에 도겸은 궐선을 죽이고 그의 군대를 거둬뜨렸다. 자 싹수가 보입니다. 초평 4년, 193년입니다. 조조는 도겸을 정벌하고 10개의 성을 공격하여 12여 개의 성을 공격해 취했으며 팽성에서 도겸과 크게 싸웠다. 팽성은 여기입니다. 조조가 연주에 있다가 서주를 공격한거죠. 도겸의 군대는 폐한 후 도조에 있는데 죽은 자의 수수가 수만이나 되었다. 사수는 시체로 맡겨 사수라는 건 요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중요한 강입니다. 사수는 시체로 맡겨 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도겸은 물러나 담성을 지켰다. 조조는 양식이 부족했으므로 병사들이 이끌고 들어왔다. 이게 양식이 부족한게 아니구요. 그 후방에서 서주를 치고 있는데 여포가 아마 뒤통수를 때린 걸거에요. 지금 왜 양식이 부족했다고 적혀있는지 모르겠네. 보자... 이게... 뒤에 각주를 보니까요. 조조의 부친 조승이 도겸에 관할하였던 태산에서 살해당했으니 허물은 당연히 도겸에게 돌아갔다. 조조는 도겸을 터벌하려고 생각했으나 그가 힘이 강대에 두려워했다. 등등등등 해서 조조가 핑성으로 진격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도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저항하고 청주자사 전해가 와서 도겸을 구하려고 하자 청주자사 전해는 공손산의 부하자 여러분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 양식이 부족하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아마도 여포가 뒤통수일텐데 그게 맞나 모르겠네. 자 흥평원년입니다. 194년입니다. 조조는 제차 동쪽 정벌에 나서서 낙야와 동해의 여러 현을 공격해 평정했다. 낙야하고 동해는 여기죠. 요 지역입니다. 도겸은 두려워하며 단양으로 도망가려고 했다. 그때 마침 장막이 조조를 배반하고 여포를 맞아드렸다. 아 요게 요게 그거군요. 아까거는 진짜로 식량이 부족했거나 뭐 그런거였나보네. 자 조조는 군대를 돌려 그러니까 여포가 뒤통수 쳤으니까 조조는 군대를 돌려 여포를 공격했다. 그의 도겸은 병으로 죽었다. 여기 끝이네? 여기 끝이야? 도겸 이야기는 그냥 끝이네요 이게. 그러게 썩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양 이야기입니다. 장양. 상당태수 장양 이야기입니다. 상당구는 여기죠. 장양은 자가 치숙이며 운중사람으로 무용을 떨쳐 병주에서 일을 하였으며 무맹종사가 되었다. 그 병주는 여기 분홍색 있죠. 아 보라색이라 그러나? 연보라색 요기를 병주라 그러죠. 자 영제 말년에 천하가 혼란스러웠으므로 황제는 총애하고 믿는 젊은 환관 권석을 서원 상군 교위로 임명하고 수도에 주을 시켜 사방을 제어하고 천하의 호골들을 모집해 편장군과 비장군과 같은 낮은 자귀에 안치를 했다. 조조와 원소 등은 모두 교위를 맡고 있었으므로 권석에게 소속되었다. 병주자사 정원은 장양으로 알금 군대를 통순하고 권석에 가서 가사마로 임명되게 하였다. 가사마라는 것은 사마의 부관이랍니다. 영제가 붕어하고 권석은 하진에게 살해되었다. 장양은 또 하진에게 파견돼 고향인 병주로 돌아와 병사들을 모집해 천여명을 얻었으며 여전히 상당에 머물며 산적을 토벌했다. 원래 장양은 이제 정원 밑에서 이랬군요. 역포의 양아버지 정원이요. 역포의 상사 정원 하진이 패하고 동탁은 난을 일으켰다. 장양은 병사를 인솔해 호관에 있는 상당태수를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호관도 요 근처에 있는 관문입니다. 다만 많은 현을 공격해 공략해 수천의 병사를 모았다. 산동에서는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가 일어났다. 산동이라는 것은 효산 동쪽으로 의미합니다. 요 지역 전부를 의미하죠. 그 맹주인 원소가 한해까지 왔을 때 장양은 원소와 합류하고 또 흉노의 선후 어부라와 함께 장수 일대에서 주둔했다. 장수 일대에서 주둔했다. 선후가 반역을 비하였지만 원소와 그 자견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동조하지 않았다. 선후가 장양을 납치해 함께 떠나자 원소는 대장 국위에게 추격하도록 명했으며 어편 남쪽에서 이들을 격파했다. 납치했다고요? 선후는 또 장양을 데리고 여양에 도착해 도료장군 경제 군대를 공격해 격파시키고 격파시키고 다시 병력을 일으켰다. 여양이라는 것도 이 근처 어디 땅일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어양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여양입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근처 어디입니다. 그럼 이 근처 어디에 있는 게 여양이 그ikal이죠. 여양이 그啦 너무 나아 그니는 여양이 그니까 여양이 그니 그니는 수 그니 동탁은 장양을 건의장군과 한의태수로 임명했다 천자가 하동이 이르렀을 때 하동이라는 것은 동탁에서 탈출해서 낙양을 오는 길에 그런 말이겠죠 그런 말인 것 같네요 하동이 이르렀을 때 장양은 병사를 이끌고 안의편에 도착해 안국장군으로 임명되고 진양후로 봉해졌다. 장양은 천자를 맞이해 낙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여러 장수들이 듣지 않자 야왕현으로 돌아갔다 자 권한 원년 196년입니다. 양봉 동승 한섬이 천자를 모시고 예수도 낙양으로 돌아갔는데 가렸는데 식량이 매우 부족했다. 장양은 식량을 가지고 길에서 천자를 맞이해 마침내 낙양으로 돌아갔다 장양은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천자는 마땅히 천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행히 조정의 공경대신들이 있는데 저 장양이 외부의 어려움을 막아야지 무엇 때문에 수도에 머물겠습니까 장양은 야왕으로 돌아갔으며 곧바로 대사마로 임명되었다 장양은 평소 여포와 사이좋게 지냈다 조정 옆으로 포위했을 때 장양은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갈방과 뼈 없었다. 그래서 출병해 동쪽 저자에서 멀리서나마 여포에게 성원을 보냈다 장양의 대장 양추가 장양을 살해하고 조조에게 호응했지만 장양의 장수 해고가 양추를 살해하고 그의 병사들을 이끌고 북방의 원수와 합류하려고 했다 조조는 사환을 파견해 마쳐서 싸웠고 견성에서 이들을 격파시키고 해고를 참수했으며 고위군대를 모두 거둬들였다 장양이 여포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천자가 헌재가 헌재가 낙양으로 돌아온 이후에 조조하고 여포 사이에 싸움이 났을 때 장양이 그거를 구하러 가서 갔는데 자기 부하인 양추한테 살해되고 근데 양추도 해고한테 살해되고 해고가 양추를 살해하고 이제 여기 어디에요 원수하고 합류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견성 그러니까 연주 어딘가에서 이제 사환한테 조조의 부하인 사환한테 격파당하고 아무튼 조조한테 흡수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양이라는 사람이 그 삼국지에서 삼국지에 가끔 등장하긴 하는데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나왔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 정사에 잘 나와있네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공손도 이야기입니다 공손도 공손도 요동의 공손도 이야기입니다 자 공손도는 자가 승제이고 본래는 요동군 양평현 사람이다 공손도에 붙인 공손여는 관리의 출잡을 피해 현도군에 살았고 현도군이라는 건 여기 동쪽에 있는 그 한사군 중에 하나죠 여기가 현도네 자 공손도는 군의 말단 벼슬아치가 되었다 당시 현도태수 공손여기 공손여기 아들 공손표가 18세로 요재를 했다 어린 시절 공손도의 이름은 표였으며 또 나이도 공손여기 아들과 같았으므로 공손여기는 그를 보자 친자식처럼 사랑했다 스승에게 보내 학문을 닦도록 했으며 그에게 안의를 얻어주었다 나중에 유도로 청거되어 상서랑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후에 기주자사로 승진되었지만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인해 파면당했다 그와 같은 군 출신인 서영이 동탁의 중랑장으로 임명되자 아 그 서영이 요동사람이군요 그 조조를 한번 깼던 서영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요동사람이었군요 공손도를 추천해 요동태소가 되게 했다 공손초는 현도군의 말단 관리에서 시작해 집안을 일으켰으므로 요동군 사람들에게 경시당했다 그러니까 출신이 미천하니까 그렇겠죠 자 이보다 앞서 요동속국의 공손소가 양평현의 영자리에 있을 때 공손도의 아들 공손강을 불러 오장으로 임명했다 공손도는 요동태소로 부임한 후 공손소를 체포해 양평현 시장에서 그를 때려 죽였다 때려 죽였다고? 요동군 내의 이름 난 호족이자 명분가인 전소 등은 오랫동안 우대를 받았지만 은혜를 갚을 줄 몰랐으므로 모두 법에 따라 처형했는데 대가 끊기고 멸문지화를 입은 집안이 백여 가구에 들였으므로 군 전체가 놀라고 두려워했다 공손도는 동쪽으로는 고구려를 치고 서쪽으로는 오한을 공격했으므로 그 위세가 해외에까지 이르렀다 공손도가 고구려하고 싸웠다는 기록이 일단 여기 나오고 아마도 그 삼국사기에도 나오지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략한 기원 후 200년쯤일이고 고구려가 건국된게 대략 그 추정하기로는 기원전 200년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삼국사기의 그거는 좀 택도 없는 이야기구요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요때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읽은 적이 있긴 한데 기억이 안나요 고구려하고 부여가 요지역에 있겠죠 잠깐만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답니다 한번 찾아볼까 이게 190년 이전의 기사인데 공손도하고 고구려 사이의 전쟁이 전쟁이 아마 사람들이 분명히 적어놨을 거예요 그쵸? 네 분명히 적어놨을 건데 특별하게 또 나와있진 않네 기원 후 200년쯤이면 고구려왕이 누구지 고구려왕이 산상왕인가요? 산상왕이 제위가 197년에서 227년까지니까 산상왕 산상왕 앞에 왕이 누구냐면은 그 어딨노 아 발기인 아니 이땐가 산상왕 아 산상왕 이전이 신대왕이군요 신대왕이네 신대왕이야 아 이게 그 신대왕 이전이 신왕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신왕 이전이 차왕이고요 차대왕이라 그러죠 차왕 이전이 태조왕인데 태조왕하고 차왕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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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신왕 이전이 모본왕이다 모본왕 모본왕이고 모본왕 이전이 차왕 그 다음이 이제 그전이 태조왕인데 그 태조왕하고 그 태조왕하고 그 어디에요 그 차왕 때 있잖아요 특히 특히 태조왕 시절 때 그 고구리하고 한나라하고 엄청 무지막지악을 싸웁니다 그 어디야 그 요동하고 요동은 당연하고 이제 요서하고 우북평 어양 그 다음에 뭐기 어디야 산곡 이런 지역을 이제 고구리가 공격했다 그러니까 고구리가 이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격하려 그러면 사실 중간에 이제 이 지역을 다 먹고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어디에요 그 북방 민족들을 통해서 들어가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후한 시기 때는 오히려 이제 또 요 고구리가 많이 약해지지 않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미스테리한 기사가 있는게 고구리가 설마 그렇게 강했다고 할지라도 요서에다가 성을 쌓았다는 기사가 있어요 태조왕 때 요서에다가 이제 몇 개 성을 쌓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근데 요서라는 곳이 보통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성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약탈하거나 공격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지역을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도 이제 점거했다는 의미인데 참 이제 고대사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뭐 제가 얘기하는 건 환낭국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진짜로 그랬다는 얘기에요 아무튼 공손도 하고 이제 고구리하고 싸웠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냥 갑자기 세약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드려왔습니다 요 때는 아직 이제 그 현토군 그 다음에 낙랑군 요런 군들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지 싶은데 근데 아마 원래 세력은 세력 자체는 굉장히 많이 이제 축소돼 가지고 거의 뭐 중국의 따까리 수준으로 넘어갔을 때였을 겁니다 그게 크게 막 그 걱정할만한 그런 정도의 극인 아니었을 거에요 자 아무튼 초평원년 190년입니다 공손도는 중원이 혼란스러운 것을 알고 자신과 친한 관원 유의와 양의 등에게 말했다 한황주의 운명이 끝나리하므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왕업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양평현의 열리 사단에게 사단에 커다란 돌이 나타났는데 길이가 한 장쯤 되고 그 밑에는 작은 돌 세 개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공손도에게 말했다 이것은 한나라 선제의 관석산의 상스러운 조짐이고 또 마을 이름은 당신 부친 공손도는 매우 기뻐했다 원래 한해 태수였던 이민은 요동군의 유명인사로서 공손도가 하는 일을 싫어했지만 그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워 가족들을 데리고 바다로 들어가 살았다 섬으로 섬에 살았다 그런 말이겠죠 공손도는 경로에서 그 부친의 묘를 파헤쳐 관을 쪼개고 시체를 불태웠으며 그의 종족에게 죄를 물어 죽였다 야 왕처럼 살았네요 그는 요동군을 나누어 요소군과 중교군을 세우고 그곳에 태수를 주었다 바다를 건너 동래군의 여러 현을 정복해 영주자살을 주었다 동래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이 근처일텐데 여기를 동래라 그럴텐데 사실 이게 요동하고 산동이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정복하고 이제 뭔가 퇴수를 주게 됐다 그런 의미 같아요 삼국지 시리즈에서는 그 원래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호에이 삼국지 있잖아 그 시리즈에서는 전통적으로 요동땅이 보통 양평으로 표현되는데 굉장히 고립된 지역입니다 사실 이제 교통도 반드시 이제 요동이 다른 지역으로 나올 수 있기도 하는데 몇 개 시리즈에서는 요게 요동이 다른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좀 입지전적인게 이제 세븐이 그렇거든요 세븐에서는 요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요기 남쪽에 이제 오월지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동이도 항상 이제 뒤치기를 받을 수 있는 후방이 있는 곳으로 이제 격화되게 되죠 나인에서도 좀 특이했는데 나인이라는 곳은 정해진 길로만 이렇게 군대를 보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시리즈여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동네를 치거나 아니면은 여기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 가능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제 공선도가 또 산동을 쳤다 그러니까 그냥 또 그게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상당히 아무튼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곳입니다 원래 이제 중국 땅이라 그러기도 좀 뭐하고 요동이라는 것이 그래요 자 아무튼 자 그는 자신을 요동후 평주목으로 봉하고 아 스스로 그렇게 한 거야? 부친 공소년을 건의후로 봉했다 한나라 두 선조의 재묘를 세우고 선조라는 것은 고조하고 광무제조 단과 선을 양평현 성남에 성남쪽에 설치해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으며 적전의식을 행하고 열병식을 하였으며 난거에 올라 구류를 이용하고 정도를 사용하는 우림기에게 호의받았다 이거는 황제처럼 했다는 의미에요 적전이란 것 자체가 왕이 천자가 그러니까 스스로 밭을 가는 의식이거든요 요동에서 독립 반독립 상태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조조가 상주의 공선도를 무위장군으로 임명하고 영영향후로 봉하게 하자 공선도는 말했다 나는 요동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영영향후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실질적으로 요동에서 왕인데 뭐하러 그런 하격관직의 자리에 내가 오르겠냐 부끄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선도는 인수를 무기창구에 감춰두었다 공선도가 죽은 후 아들 공선강이 자리를 이었으며 동생 공선공은 영영향후에 임명되었다 그 애가 권한 9년이었다 자 권한 12년 조조는 3군의 오한족을 정벌하고 유성을 공격해 멸망시켰다 이거는 아마 원소호하고 조조하고 싸우던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막바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원상 등은 요동으로 도망갔지만 공선강이 원상의 머리를 베어 조조에게 보냈다 이 일은 무제기에 기록되어 있다 조조는 공선강을 양평후로 봉하고 좌장군으로 임명했다 공선강이 죽은 후 아들 공선황 공선연 등은 어렵기 때문에 모두들 동생인 공선공을 내세워 요동태수로 삼았다 조비는 황제 즉위한 후 사신을 보내 공선공을 거기장군으로 임명하고 과자를 주고 평과 구로봉했으며 공선강에게는 대사마 관의를 추징했다 본래 공선공은 병으로 음경이 오라들어 본래 공선공은 병으로 음경이 오라들어 고자가 되었으며 고자가 되었으며 고자가 되었으며 고자가 되었으며 쇄악하고 나약해 본국을 다스리지 못했다 공선공이 음경 이야기도 사실 사람들한테 유명해요 여러분 이제 구글에다가요 삼국지 최악의 조합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관련된 이미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되게 재밌었는데 아 여기 있군요 이게 뭐야 도대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제목을 안 바꿨구나 보자 이 공선 도 사장전 이죠 보는 분이 있어요 지금 시청하는 분이 계신가요? 인스티즈에서 찾았는데 삼국지 최악의 조합이라는 이런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냥 이거는 정사하고 별개로 그냥 한번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근데 안 바뀌냐 이게 네 아 이제 바뀌는구나 네 첫번째는 손제리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쥐새끼라고 맨날 욕하는 손권 자체가 문제다 유비의 신체구조는 이제 팔 길이가 굉장히 길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귀도 크고 유비가 아두를 던졌다라는 건 연예에만 나오는 말이긴한데 아무튼 그 다음에 peninsula 스톱 황혼은 이제 총 나라를 총나라를 망친 이제 황권 황권이고 자모는 이제 오나라를 망친 황관이라 그러죠. 둘 다 고자입니다. 하복평양은 하우무를 의미하는데 하우무가 왜 하복평양 하우무가 이제 그 왜 하복평양이 됐더라 6도 3약이 능동한 하우무라 많이 들어봤는데 하복평양은 하우무다. 이거는 어디서 유래가 있을든지 잘 모르겠어요. 장비는 그 위략인가에 보면 하우돈의 무슨 친척인가 14살짜리 애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공손천의 역경 테마파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까 나왔죠. 그죠? 역경로에 틀어박혀가지고 우주방화했다는 거 이야기고요. 진등의 위는 진등이 디스토아 때문에 죽었다. 라는 얘기 얘기는 하는 거고 삼국지 6에 보면 화타가 아까 나와가지고 진등의 위 속에는 뭐 그런 재수없는 수력이 사라지거든요. 장료의 시력은 장료가 이제 장료가 합비해서 손권을 여러 번 깨무셨는데 그때 손권을 바로 앞에서 지나친 적이 있어요. 손권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화타는 이제 마취약을 먹이고 마취약을 먹인 다음에 이제 그 머리를 쪼갈라서 이제 수술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온 거고 손측의 운인은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그 보쌈이니까 이거 얘기구나 그 이교 얘기구나 교현의 이제 딸들인 이제 이교 그러니까 대교하고 소교를 거의 이제 납치해와서 이제 강제로 결혼시켰다고 하는데 그 관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납치 보쌈이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황충은 뭔지 모르겠네. 왕랑은 손책한 때 깨진 이후에 바다를 떠돌다가 바다를 떠돌다가 이제 겨우겨우 그 복중국에 상륙해가지고 조조한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인 것 같고 합비는 맨 처음에 이제 손제리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합비가 합비에서 여러 번 깨졌죠. 그 손견이 아 손책이 아 손권이죠. 손권이 많이 깨졌죠. 그 얘기인 거고 손견의 현실은 이건 잘 모르겠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후위의 최후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어. 아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동호의 덕왕은 이제 엄베코를 의미하는 건데 요거는 그 엄베코라는 놈이 이제 5군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보고 동호의 덕왕이다 라고 했는데 엄베코가 사실 그 삼국시 시리즈 대대로 내리면서 능력지가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그거 까는 얘기고 사정과 조루 는 뭐 아실 거고 누가 아길까요? 공손공의 이제 요게 바로 그 얘기인데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사에 보면은 본래 공손공은 병으로 음경이 오그라들어 고자가 되었으며 쇄약하고 나약해 본국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요 얘기인 겁니다. 손부인의 취미는 이제 손부인이 그 시녀들 무장시키고 뭐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 요거는 이제 누구지? 이거? 그 한국 주인발인가? 주인발은 아닌데 다른 사람인데 아무튼 만총이 통장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재산이 없나? 주유의 노인공경은 그 어디예요? 적벽에서 황계한테 이제 보육직직 쓴 거 황계가 이제 나름대로 노장의 입장이었는데 그걸 채찍으로 손수 때렸다 그러죠 순욱의 도시락은 이거는 조조가 아마 그 순욱한테 위공축어 위공으로 오를 때 그때 순욱이 반대하니까 순욱한테 이렇게 빈 도시락을 보내가지고 순욱이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라고 얘기해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유비아들은 뭐 보셔도 아시겠죠? 보셔도 아시겠고 왕경 왕평은 문맹이었습니다 문맹이라가지고 요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었어요 왕평은 근데 뭐 장군으로서 이제 무능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는 비만이었다 그러죠 장비의 술버릇은 예 그 뭐예요 연의에서는 나오죠 정사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연의에서는 이제 뭐 술 먹고 소주 빼앗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술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사실 근데 연의에서는 또 재밌는 기록이 있는 게 그 장비가 이제 어디예요 합연인가 합연인가 해서 장합을 한번 개작살을 할 때 연의에서는 장비가 이제 수를 가지고 장합을 속여가지고 이겼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위안의 도발 퍼스는 뭔지 모르겠네 학수의 독을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미축의 동생 이거는 미방인데 미방이 이제 반우 조지고 오나라를 행복한 거죠 얘기했나 그 때문에 미축이 죽을 때까지 한나라 조정에서 이제 되게 부끄러워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술의 유언은 꿀물 꿀물을 좀 주세요 라는 건데 저분이 이제 동이원 유전을 보시면은 원술이 죽을 때 꿀물 얘기했다는 거는 아마 연의의 창작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갈 건담의 레이저는 이거는 상국지 자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 진상공구상 시리즈에서 진상공구상 시리즈에서 제갈을 제갈량이 항상 이제 레이저를 쏘거든요 특수기술로 그래서 보통 제갈 건담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조진 그 얘기는 뭐냐면 조진이 비만이었다고 각인하는데 그 어 사마연이 말고 정사에서 그 제갈 양의 복벌을 이제 굉장히 훌륭하게 막아낸 거는 조진하고 과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으로서의 어떤 무능함 장군으로서 무능하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아들을 이제 개같이 줘서 그렇지 자 조인의 존재감 이거는 연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제 뛰어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장군이었고 형주에서 이제 오군을 여러 번 막은 전력도 있고 관우를 저지한 것도 조진이었으니까 능력으로서 모산한 사람은 아닌데 연의에서 조인이 존재감이 없어요 연의에 보면은 조진이 조인이도 이제 뭐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하후연의 변명 이건 뭐더라 뭐지 모르겠네 위연과 양이 서로 이제 둘이 지질하게 싸우다가 제갈 양 죽은 다음에 네 둘 다 이제 죽었죠 양이는 그때 죽진 않았나 양이는 죽지 않고 그냥 귀양갔나 조홍의 탐욕은 이거는 조홍이 돈욕심이 되게 심했다고 합니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욕심이 좀 많이 심했다고 합니다 네 삼겔 F4 그 능력직 총합 이 제일 낮은 건 아니고 아무튼 그 네 여러가지 여러가지 조합들이 있습니다 한 여기는 이제 한현 언백호 하우무 양송을 뽑아놨는데 이거 말고도 황호 유선 자문 이런 식으로 엮기도 합니다 F4들은 많습니다 최악의 장군들이죠 반장의 허영심은 이건 잘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서 이것도 읽어봤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간장게장이 나오네 아 맞아 맞아 백합할인 맞아 맞아 F4 말고 백합할인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전문용어를 잘 써주셨는데 능력직 총합이 백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언백호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현행 경우에는 이거 다 합쳐도 백 안되거든요 백합할인이라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송 이런 사람도 백한파리인지 속 초계수송으로 는 뭐 여러분이 아실거고 그 어 촉지방으로 들어가는 길은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중 쪽으로 나가는 길 그러니까 질령산맥을 넘어가야 된 길이 제일 험합니다 옛날 가장 이제 오래된 길이기도 하지만 가장 험한 길인데 그걸 뚫고 제 갈량이 이제 그 북벌을 갔죠 자기도 이제 그거 좋아서 간 거 아닐 겁니다 다른 좋은 길 놔두고 뭐하러걸로 하겠어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그걸 성공시킨 사람이 유방이었습니다 유방이 파촉에서 나와가지고 삼진을 청정하고 그리고 중원으로 나갔죠 관우의 부하우는 네 그림이 굉장히 절묘한데 이관용사 생각난다 그 관우가 이제 항상 자기 오만함 때문도 있고 부하를 사실 잘못 만났다기 보다는 그냥 자기가 오만해서 그렇게 죽자는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뒤통수 맞아가지고 마지막에 죽죠 여포의 지능은 뭐 그림이 다 설명해 주실 거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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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되게 기대되는데 자 손권의 친정은 이 양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손권이 친정을 할 때마다 개박살났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법정은 법정은 사소한 원한 같은 걸 굉장히 잘 기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한테 원하는 사과나 그랬으면 항상 그거를 담아놨다가 반드시 복수했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고 하은은 여장하는 취미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놈이 뭐하고 그런 놈이 뭐하러 이제 노노 같은 데 줄을 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은 줄을 왜 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요거는 하우돈의 군공 하우돈은 군공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장군 무난한 장군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정사 읽을 때 나오겠지만 군제보다는 이제 내정 행정을 행정을 보는데 이제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덕 한덕일가의 미국은 그 조은이 이제 조은한테 한덕 하고 그 내 아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연희에는 나오는데 정사에도 나오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백인천 감독이요 이 사람 자 장비의 명장면 이거는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화면에서 그 장압 깨부순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압 깨부순 거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정옥의 정옥의 비상신형은 그 조조가 이제 역포한테 뒤통수 쳐맞았을 때 정옥이 그 아현 그 다음 정옥하고 순옥 전옥하고 이제 정옥하고 순옥 같은 사람들이 아 그 다음에 동아 견 이런 현들을 지켰었었는데 그때 식량이 부족했나 그때가 아니었나 나중이었나 아무튼 조조가 굉장히 식량이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옥이 이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걸로 식량을 초대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조조가 정옥을 믿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정상이 나오겠죠 아직 저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뭐 조옥은 여러분 아실 거고 가시일과 애국심 이거는 뭐냐면은 사진을 사실은 뉴라이트로 썼는데 제일 위가 그 사람입니다 가규입니다 가규 가규는 이제 한나라를 팔아서 한나라를 이제 조조한테 팔았다 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고 가규의 아들인 가충은 그 위나라를 진나라인데 팔았다는 얘기를 듣는 단신배입니다 그리고 가충의 딸인 가난풍은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라고 평가받는 황우죠 아무튼 그래서 가시일과가 충성심 없기로 유명한 아무튼 그런 집안으로 이제 유명한 그룹니다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 사실을 뽑은 것 같은데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뉴라이트들 하는 꼬라지 보면 그죠 자 종료와 귀신의 관계 종료 귀신하고 종료가 귀접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귀신이 싼 장소의 형관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관량은 이제 건강이 되게 나빴다고 하죠 자기 폐렴으로 폐렴인가 폐결액으로 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김태원이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의 대병사이기 때문에 뽑아놓은 것 같아요 아 장판반가 장비에게 홍진호가 거의 지금 게임인데 아 버티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가 장판파라고 이게 여튼 뭐 하우상의 네크로필리아 이거는 하우상이 하우상이 이게 정확히 뭐잖아 그 하우상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누가 죽여버렸다던가 근데 이제 하우상이 그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식채하고 했다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히 내 기억이 안 나 아무도 하우상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담은 명작 영화였는데 장소의 직위 항상 2등 예형의 독설은 예형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조비의 형제는 조비가 그 조직이나 조창같은 자기 형제들을 굉장히 많이 경계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그 조조가 이제 워낙 아들들을 잘 뒀기 때문에 워낙 아들들을 잘 뒀기 때문에 그 능력 그러니까 조비가 태자로 임명되고 나서도 그 자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즉위 초반에는 견제하려고 많이 이제 수를 썼었죠 욕소는 그 이궁의 변이라고 해서 손화하고 손패라는 손권의 후계자 싸움이 말여들어가지고 개빡쳐서 죽었는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동탁은 굉장히 비만이었다 그러죠 이거 비옥집단 얘기하는 걸 겁니다 비옥집단 얘기하는 거고 자우국계책의 성공 확률은 이제 0이구나 위헌이 이제 그 위헌이 어떻게 이걸 했냐 요건 자우국계책이라는 위헌이 낸 계책인데 다시 봐도 재밌네 그 어 이게 요건 지도를 좀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지도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위헌은요 사실 이제 제갈량은 항상 한중에서 출발해서 농수하고 천수를 먹고 그 다음에 요지역을 평장한 이후에 장안으로 들어가려고 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전빵입니다 후방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러니까 후방에 적을 두지 않고 아무튼 천천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1차 북볼 때는 그 관중 관중 지역이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갈량이 들어가니까 요 세군 천수군 남왕군 안정군 요 세군이 제갈량한테 호응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헌은 어떻게 제안했냐면 한중에서 나와가지고 좌우도라는 길을 거쳐가지고 장안으로 직행하자 얘들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장안으로 직행하자 라고 대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갈량 입장에서는 물론 장안을 하루나 키고 거기서 버틸 수 있으면 좋은데 홍주하고 양주에 위나라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 길을 비워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장안을 함락시킨다고 해도 한중하고 장안 사이에 어떤 그 뭔가 그게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급이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 장안을 함락시키면 이제 중원에 온갖 그 저걸링들이 다 몰려와서 장안을 공격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쉽게 장안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갈량의 경우에는 항상 안전 그러니까 가장 전략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헌은 항상 이제 자기가 좌우도로 가서 장안을 함락시키고 하우무가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함락시키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갈 승상은 왜 그렇게 쫄보냐 그런 식으로 이제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좌우도 계층입니다 자 그래서 수렴 성공률은 0이다 라는 게 요 그림이고요 어 등에 말 더듬 이거는 등에가 항상 이제 말을 많이 더듬었다 그래요 등에가 이름이 에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말할 때마다 에 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그 더듬었다고 더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얘기인거고 위헌의 유언인건 뭐지 모르겠다 그건가 나를 죽인 사람이 누군가 그거 얘기하는 건가 조비인간성은 뭐 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가 그는 얼굴이 많이 길어서 얼굴이 되게 많이 길었다고 하던데 에 그래서 되게 웃기게 생겼다고 이제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손권이 제갈근을 불어넣고 당나귀를 가지고 이제 얼굴에다가 당나귀 얼굴에다가 제갈자유다 제갈근이다 라고 적어놓고는 놀렸다라고 하죠 근데 그걸 제갈각이 그걸 보고 제갈근의 노세다 뭐 그런 식으로 두 글자로 붙여가지고 아무튼 손권을 엿먹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안같은 굴치의 대도시를 특공대 남락시킨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닐걸 아예 정말로 운이 좋으면 가능하긴 할걸요 근데 어 제갈양 입장에서는 그렇게 카드를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헌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한나라 제갈양 입장에서는 정말로 많이 아까운 장수였을 거고 장군이었을 거고 군사 위헌이 싸움을 못하는 것도 아니야 군지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군을 자국옥에다 때려봐가지고 장안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 도박에다가 실수는 없었을 거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북벌을 만수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에 좀 많이 시달렸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희박하게 세이브로드를 저처럼 많이 하다보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굉장히 희박하게 가능할 겁니다 공용의 독서시간인 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요 얘기는 이제 아랍에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구에다가 백린탄으로 폭격하는 이스라엘군 이야기 이스라엘군 사진인데 이 사람들은 아랍인들이고 공용이 그 뭐더라 자기성이 포위돼가지고 경각이 다다랐는데도 책을 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든가 그런 얘기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사마이 여성 속옷 이거는 그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이제 사마이가 싸움을 안 걸어오니까 그 너는 부끄럽 너는 이제 그 뭐지 남자도 아니다 그렇게 여자 속옷을 보냈다 라는 일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악진의 키는 이제 키가 작았다 하죠 맞네 여기 뭐 여기 그 해설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 야 구글에다가 그냥 삼국지 최악의 조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그 해설도 나오고 요 그림이 나올 거니까 아마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볼티바담도 많이 웃기네요 자 다시 원래 대로 돌아가죠 원래 걸로 돌아가죠 그래서 아무튼 원래 공손공은 병으로 음경이 오그라들어서 고자가 되었으며 쇠약하고 나약하여 본국을 다스리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공손공은 공손공인가요? 네 공손공은 고자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태화 2년 228년입니다 공손연이 공손공을 협박해 자리를 비하셨다 조인은 즉위하여 공손연에게 양열 장군과 요동태수를 제수했다 공손연은 남쪽으로 사자를 보내 손권과 연락을 취하했으며 예물의 막내가 끊이지 않았다 손권은 장미와 허안 등을 사자로 하여 금과 옷 같은 진귀한 보물을 보내고 공손연을 연왕으로 옹립했다 공손연은 손권이 너무 먼 곳에 있어 의지할 수 없을까 걱정스럽고 또 재물이 탐났으므로 사자를 파견하도록 위나군은 장미와 허안 등을 참수해 그 머리를 위나라로 보냈다 결과 조인은 그 결과 조인은 공손연을 대사마로 임명하고 낭랑공으로 봉하며 구절을 주어 이전과 같이 군수의 지위를 겸하도록 했다 사자가 도착한 후 공손연은 무장한 병사들을 배치해 진을 만들고 나와서 사자와 회견했다 또 여러 차례 국내의 빈객들에게 사악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참 이게 참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되게 속 좁은 이야기인데 공손연은 손권하고 이제 통해서 이제 아무튼 의지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수 없긴 한데 근데 또 재물은 받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권한테 이제 적당히 말을 잘해서 사자를 파견해서 재물을 받고는 그리고 거기서 사자를 죽여서 다시 위나라한테 보냈다 목을 그래서 결국 돈은 받고 그건 했다 밑장은 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자 경초원년 237년입니다 천자는 유주자사 관구검 등에게 천자의 옥제를 찍은 문서를 갖고 와서 공손연을 응징하도록 했다 공손연은 군대를 출종시켜 요수에서 관구검 맞이해 교전했다 상황이 불리하자 관구검은 돌아왔다 공손연 스스로 연왕이라고 하고 백관과 담당관리를 설치했다 사자에게 부자를 주어 보내 선비의 선우에게 옥세를 주고 변방 백성들을 지배하도록 공하고 선비족으로 껴어 선비족을 껴어 위나라의 북방을 침략했다 자 관구검이 공손연을 투바를 갔다가 오히려 지고 왔습니다 경초 2년 238년 봄 조정에서는 태위 사마일을 보내 공손연을 투바를 하도록 했다 6월입니다 요거는 이제 누구예요 제 갈량이 죽은 이후죠 그죠 잠깐만요 후자입니다 후자 전국시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자 6월입니다 군대가 교동에 도착하니 봉손연은 장군 비현과 양조 등을 파견해 보병과 기병 수만 명을 요수에 주둔시켰으며 주위에 20리 이상의 참호를 받다 사마일 군대가 도착하자 봉손연은 비현에게 명령에 맞서 싸우도록 했다 사마일은 장군 호준 등을 보내 그들을 처부수게 했다 사마일은 군대에 명령을 내려 주위에 참호를 파고 군대를 인솔해 동남쪽으로 달려가다가 동북쪽으로 급히 방향을 돌려 즉시 양평으로 달아갔다 비현 등은 양평이 무방위 상태로 있음을 걱정하고 밤중에 도주했다 사마일 군대는 수산으로 나갔으며 봉손연 또는 봉손연 또 비현 등을 보내 위나라 군사와 사력을 다해 싸웠다 재차 공격해 비현을 크게 무찌르고 성하래까지 진군의 주위에 참호를 받다 마침 30여일간 장맛비가 내려 요수가 불어났으므로 운송선이 요수입구에서 성하래까지 직행하였다 비가 계자 사마일은 흑선을 쌓고 누대를 만들어 그 위에서 돌과 연발식 화살을 성하로 쏘았다 공손연은 급박해졌다 성하래는 양식이 다 떨어져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지경이 일어지며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장군 양조 등이 투항했다 8월 7일 밤 길이가 수십장 되는 큰 유성이 수산동복 쪽에서 양평성 동남쪽으로 떨어졌다 23일 공손연의 군대는 무너지고 공손연은 아들 공손수와 함께 수백기병들을 끌고 포기를 죽고 동남쪽으로 도망갔다 사마이대군은 이들을 급습하여 유성이 떨어진 자리에서 공손연 보자를 죽였다 성하남락되었고 상국이하 수천명의 목을 베었으며 공손연의 머리를 낙양으로 보내니 요동군 대방군 낙랑군 형도군은 모두 평정되었다 이전에 공손연의 집에 귀개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이를테면 개가 두건을 쓰고 붉은 옷을 입고 지붕이 있었고 밥을 지을 때 어린아이가 소탄지 안에서 살마저 죽고 있었다 양평은 북쪽 시장에서 날고기를 팔았는데 그것은 길이와 둘레가 각기 몇 척이고 머리는 입술만 있고 손발은 없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 전기 소리가 없으니 이는 곧 그 나라가 멸망하려는 징조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공손씨가 망했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잠시만요 그 다음 얘기는 작년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자 장현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흑산적 장현 이야기죠 요지역 사람입니다 자 장현은 상산군 진정현 사람이며 상산은 여기죠 상산 여기입니다 여기 흥산 이라 그러죠 잠깐만요 자 상산군 진정현 사람이며 본래성은 저이다 저라구요 황건적이 봉기했을 때 장현은 젊은 사람들을 모아 도적패를 만들어 산과 소택 사이를 전전하며 싸웠는데 진정현으로 돌아왔을 때는 2만 명 이상이나 되었다 박릉군의 정우각 정우각도 군대를 모아 봉기했는데 스스로 장병종사라고 칭하고 장현과 연합했다 장현은 정우각을 우두머리로 초대하고 함께 영도를 공략했다 장우각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보상을 입고 죽어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장현을 받들라고 명령했다 잠깐만요 반드시 장현을 우두머리로 해라 장우각이 죽은 후 우리는 장현을 우두머리로 보셨으며 이 때문에 장시로 개명하게 되었다 장시를 장우각을 따라한 거군요 장현은 보통사람보다 훨씬 더 표독하고 민첩했기 때문에 군중에서는 그를 비연이라고 불렀다 아 삼국지식스에 보면 비연인가 나오는데 장현이라 나오고 비연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건가 옛날 시리즈 보면 장현이라고 안 나옵니다 비연이라고 나오지 자 이후 그의 병사와 마레소는 점점 많아졌다 상산 조군 중산 상당 한해 여러 산과 계곡의 도적들과도 서로 연락했고 그곳의 작은 우르머리인 손경 왕당 등이 각자 부하들이 끌고 장현을 따랐으므로 군사는 백만여다랬고 흑산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요지역 전부가 장현의 세력이 미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재는 흑산은 적을 정벌할 방법이 없었고 황하 이북의 각군은 모두 그들에게 피해를 입었다 장현이 수도의 사자를 보내 투항을 받아줄 것을 간청하나 평난중랑장 단청하니 평난중랑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동딱이 천재를 장안으로 옮긴 일로 천하의 의룡군대가 여러체를 붕괴하자 장현은 부하들을 인솔해 천하의 호굴들과 연합했다 비연이라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양주하고 비연할 때 그 비연도 있죠 내가 착각한 수도 있구요 내가 착각했을 수 있겠다 그게 맞겠네요 자 이후에 문소와 공순찬이 기주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다툴 때 장현은 장군 두장 등을 파견해 공순찬을 도와 원수와 싸우겠다 요건 아까 역경의 테마파크 이야기하는 거죠 두장이 원수에게 피하면서 군사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조조가 기주를 평정할 때 장현은 사자를 보내 관군의 힘을 더하고 더해주려고 했으므로 평북 장군에 임명되었다 또 그의 부대를 이끌고 허편에 이르자 안국 정후로 봉해지고 시급 500호를 받았다 장현이 죽은 후 아들 장방이 자괴를 이었다 장방이 죽은 후 아들 장용이 자괴를 이었다 예 맞습니다 공손찬이 아니고 공손연 공손연 부하죠 비연 비연 아무튼 장현은 그렇게 뭐 그 뭐 편하게 죽었네요 편하게 죽었네 자 이번엔 장수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그냥 성이 같으니까 보고는 같습니다 자 장수는 무의군 조려현 사람으로 표기장군 장제의 족자이다 조카 그런 말입니다 그 무의라는 거는 요지역이죠 저 양주 사람입니다 자 변장과 양수가 변상과 한수가 양주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 금성 사람 국승은 조려현의 우두머리 유준을 습격해 살해했다 장수는 현의 벼슬아치로 있었으나 몰래 국승을 암살하니 조려군 사람들은 그의 행위를 의롭다고 평가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을 모아 마을의 호걸이 되었다 동탁의 피한 후 장제와 이각 등은 여포를 공격해 동탁의 원수를 갚았다 이른 동탁전에 기록되어 있다 장수는 장제를 따라갔으며 군공에 따라 건축장군으로 옮기고 선위후로 봉해졌다 장제는 홍농의 주둔 했지만 홍농이라는게 여기죠 홍농 여기죠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제가 동탁 이야기 읽으면서 많이 설명드렸죠 홍농에 주둔 했는데 사졸들의 식량이 부족했으므로 남쪽으로 연해가 양성을 공격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홍농에서 무관을 나와서 남양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장제가 죽습니다 장수는 그의 부하들을 인솔에 완성에 주준하면서 남양에 주준하면서 유표와 연합했다 요약에도 유표전이 나오죠 조조가 남쪽으로 원정하여 육수에 주준하고 있을 때 장수 등은 무리를 끌고 투항했다 조조가 장제의 미망인을 후궁으로 맞이하자 장수는 원한을 품었다 조조는 장수가 불쾌하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비밀리에 장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계획이 누설되어 장수가 조조를 급습했다 조조의 군대는 패하고 두 아들이 전사했다 장수는 다시 돌아가 양성을 지켰다 조조는 매년 그를 공격했으나 격파하지 못했다 조조가 온서와 관도에서 교전할 때 장수는 가후의 계책에 따라 부하들을 데리고 조조에게 투항했다 이 일은 가후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가후전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장수가 도착하자 장수가 도착하자 조조는 그의 손을 잡고 성대하게 환영연회를 베풀고 아들 조균을 장수의 딸과 혼인시키고 장수를 양부장군에 임명했다 관도의 싸움에서 장수는 전력으로 분투해 공을 세웠으므로 파강장군으로 승진했다 또 조조를 따라 남피해서 원담을 격파해 시급이 2천호로 증가했다 이때 천하의 가후수가 감소해 10호가 1호로 줄고 보통 장수들의 시급이 천호도 안되었던데 비하면 장수는 매우 많은 것이었다 장수는 또 조조를 따라 유성의 우한을 정바러 왔으나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다 시호는 정후라고 했다 아 그렇네 장수는 이때 죽었군요 아들 장천이 자괴를 이었지만 위풍의 모반에 가담하여 조달당하고 영지를 몰수당했다 위풍 이야기는 요 나중에 조비 아니까 위풍은 나중에 조비 조비 때 아마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인가 아닌가 조종땐가 그 어편에서 위풍이라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진압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조비가 왕이었을 땐가 조조가 왕이었을 땐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장로 이야기입니다 자 장로는 자가 공기이고 폐국 풍연 사람이다 폐국 사람이랍니다 자 여기 사람입니다 조부 장릉은 촉군의 몸을 의탁했으며 촉군이라는 거는 욕이죠 곡명산에서 도술을 배우고 도술에 관한 책을 지어 백성들을 미혹했다 그에게 도술을 배운 사람은 모두 다섯 말의 쌀을 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적이라고 불렀다 쌀도둑이라는 의미죠 간장게장인가 장릉이 죽은 후에는 아들 장형이 그 도술을 행했다 장형이 죽은 후에는 장로가 그것을 행했다 익주목 유원은 장로를 독의사마에 임명하고 별부사마 장수에게 군대를 이끌고 한중태수 소고를 공격하게 했다 장로는 장수를 습격해죽이고 그의 군대를 빼앗았다 유원이 죽은 후 아들의 유장이 그를 대신해서 익주목이 되었으나 장로가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장로의 어머니와 그 식구들을 모두 죽였다 여기서부터 장로하고 유장은 원수지관이 됩니다 설명해드리면 일단 장로 자체는 원래 폐국사람인데 아버지가 이제 촉군으로 와서 도술을 배우고 유원을 섬겼어요 근데 유원이 여기 한중 땅에 있는 원래 태수였던 소고라는 사람을 공격하러 보냈는데 장수라는 사람한테 군대를 보내서 근데 그 장 누구죠? 장형인가요? 아 장로군요 장로가 그 장수를 죽이고는 아무튼 한중 땅을 빼앗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앉아버린거죠 근데 유원이 죽은 이후에 유장이 즉위하니까 유장이 이제 그 장로한테 어차피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원래 촉당에 남아있던 장로의 식솔들을 전부다 유장이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게 됩니다 장로는 장로는 한중을 점령해 요술로 백성들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르디 이끌고 잘못 이끌고 그런 말이죠 스스로 사군이라고 칭했다 도수를 익히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귀졸이라고 부르고 본격적으로 도수를 받아 의심스럽거나 미혹되는 것이 없어진 후에는 죄주라고 불렀다 죄주들은 각각 부하들을 인솔했는데 그 수가 많으면 치도 대 죄주라고 불렀다 죄주는 백성들에게 성실과 신의를 지키며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가르치고 병이 있으면 스스로 자의와 씨를 자수하도록 했다 이란 것은 거의 황건적과 유사하다 죄주들은 모두 돈을 받지 않는 의사를 지었는데 의사라는 것은 의로운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정전과 유사하다 정전이라는 것은 여관입니다 역참의 여관이요 자 똣살과 고기를 의사 안에 걸어 의사 안에 걸어두어 지나가는 사람이 배가 찰 때까지 먹도록 했다 되게 좋은 곳이구나 만일 필요 이상으로 가질 경우에는 요술로 그를 징괄했다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세 번까지는 넓게 용서하지만 그 후 다시 범하면 징괄했다 장리를 두지 않았고 모두 죄주가 다스렸다 한적과 오랑키는 이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했다 장로는 파군과 한중군에서 거의 30년간 온 거였다 요지역이 파군입니다 요지 파군인데 뭐 이 지역이 전부다 장로의 세력권이었을 는 없고 아마도 요지역 하고 요 근처 지역이 장로가 먹었던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후한 말 조정은 장로를 정벌한 힘이 없었으므로 그에게 사자를 보내 진민중랑장으로 삼고 한영태수를 겸임하게 했으나 장로는 공물의 헌상에 의무만을 다할 뿐이었다 백성 중에 땅에서 옥인을 파낸 자가 있었으므로 옥인이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도상이요 부하들은 헌상하여 장로를 받들어 한영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자 장로의 공조에 있는 파서군사람 연포가 장로에게 가능했다 한천은 요 근처 한중 근처입니다 백성이 10만호가 넘고 생산물이 풍부하며 토지가 비옥하고 사방의 지형이 요세이니 당신이 천자를 보좌할 수 있다면 춘추시대의 패자 제완공과 진문공이 진문공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후한초에 광무지역에 돌아간 두용처럼 부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황제의 뜻에 따라 관원을 설치해서 권한을 주고 형벌을 단행하기에 충분한 세례가 갖고 있으니 왕으로 칭하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왕으로 부르지 않아 재앙과 횡익을 초래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왕으로 칭한다는 것은 어그로를 끈다는 거니까요 주변에서 다 공격받게 될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장로는 연포의 말을 따랐다 한수와 마초가 난을 느꼈을 때 관서 주민 수만명이 좌우국으로부터 장로에게 달려왔다 한수와 마초의 난이라는 것은 조조가 관중으로 왔을 때 얘들이 깜짝 놀라서 조조한테 조조를 공격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때 관중 사람들이 이제 한중으로 많이 왔다 그런 얘기에요 아 그렇죠 사이비 사이비 종교들 뭐든지 간에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보니까 또 고기하고 쌀을 많이 먹겠다면서요 그럼 좋은 종교지 어떻게 생각해 사이비야 지금 종교들도 고기는 안 좋는데 자 권한 20년 215년입니다 조조는 산관에서 무도로 나아가 관서 주민 아 장로를 정보라로 떠나 양평관에 도착했다 장로는 한중을 바치고 투항을 했지만 동생 장위는 수긍하지 않고 요 얘기합니다 요 지역 이야기합니다 수긍하지 않고 수만 군대를 지휘해서 양평관을 굳게 지켰다 조조는 이들을 격파하고 초구로 침입했다 장로는 양평관이 이미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땅에 무릎을 꿇고 비리하며 투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연포가 또다시 말했다 지금은 상황이 급박해 투항하러 가는 것이니 공로가 반드시 크지 않을 것입니다 두 획의 의견대로 박호로 달아나가 달아나 한거한 후에 귀순한다면 공로는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때문에 장로는 남산으로 달려가 파중으로 들어갔다 파중 땅은 뭐 이근첫이죠 그렇죠 자 달아났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진귀한 보물을 쌓아놓은 창고를 모두 불태우려고 했다 장로가 말했다 나는 본래 조정의 명에 따라 귀순하려 했지만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도망치는 것은 조조군대 예봉을 피해보려는 것이지 별거 나쁜 뜻이 없습니다 진귀한 물품을 쌓아놓은 창고는 국가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창고를 굳게 닫아놓고 떠났다 조조는 남정으로 입성해 이 말을 듣고 장로를 매우 칭찬했으며 또 장로가 본래 귀순할 마음이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 위로하고 설득했다 장로는 가족을 데리고 나왔고 조조는 그를 영접해 진남 장군으로 삼아 빈기게 예의를 다했으며 낭중후로 봉하고 시급 1만 호를 주었다 장로의 다섯 아들과 양포 등은 여루를 삼았으며 아들 족팽을 장로의 딸과 결혼시켰다 장로가 세상을 떠나고 원후란의 시혜를 하사했다 아들 장부가 지위를 계승했다 여기까지가 이공손도 사장전입니다 평월 공손차는 역경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공손도는 포악하고 절도가 없었으며 공손여는 사업을 계승했으나 더더욱 흉악해져서 그들의 종종마저 열망시켰다 도겸은 혼란한 와중에 근심하다가 죽었고 장양은 신하들에게 살해됐는데 이들은 모두 주화군을 지배했지만 일반 백성들만도 못하였으니 실제로 평할 가치가 없다 장현 장수 장로는 도적생활을 하면서도 공로를 세워 신하로서 이름을 날렸고 위험과 멸망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제사를 지켰으니 공손찬 등과 비교하면 이들이 더 낫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얘기 제가 할 건 없고요 그 다음은 제하우조전입니다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홍, 조휴, 조진 하우상 이렇게 몇 명이죠? 6명인가? 7명인가? 그 열전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네 최권님 안녕하세요 방송 끝났는데 재밌네요 열전이 확실히 재밌고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열전은 또 다음에 읽기를 하고 오늘 방송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재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손 도 사장전 읽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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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